가나다라마바사 아주 착하타파 자음은 기본자 ㄱ, ㄴ, ㅅ, ㅇ, ㅇ, 다섯 글자 기본자에서 소리가 더 세질 때 백을 더하거나 자음을 나랑히 하나 더 붙여 ㄱ, ㅇ, ㅂ, ㄷ, 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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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 다양한 자음이 만들어졌죠 기본자 ㄱ은 발음을 할 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다 만들었고 백을 더하면 ㄱ 나란히 두 번 적으면 쌍, ㄱ ㄴ은 발음을 할 때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본다 만들었고 ㄱ을 더하면 ㄷ, ㄷ, ㅇ, ㅇ을 나란히 적으면 쌍, ㄷ ㄱ은 발음을 할 때 입이 다쳤다 열림으로 입모양을 본다 만들었고 을 더하면 ㅂㅂㅂㅂ을 두 번 적으면 쌍ㅂㅂ ㅅ은 발음을 할 때 윗니 아랫니 쪽에 바람을 내보내니 이를 본다 만들었고 을 더하면 ㅈㅈㅈㅈ을 두 번 적으면 쌍ㅈㅂ ㅂ은 발음을 할 때 목구멍을 본다 만들었고 을 더하면 ㅌ 꿈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다 만들었고 일시까지를 다양하게 합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 내 모습 하늘과 땅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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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